수고 없잖아요. 그렇죠. 받아 올리는 황경민 높은 점프에서 득점에 올렸습니다. 높은 점프에서 득점에 올렸습니다. 리시브를 뱉고 갑니다. 피아노! 리시브를 잘 됐습니다. 갑니다. 다 있습니다. 막혔어요! 5세트를 끌고 가고 있는 KB 슬라이버! 잠시 후에 음 블락카운 장점, 많은 수익이 들어온 득점을 만들고 있는 기회로 인세인 양두전 두 개로 치고 오른쪽을 빠르게 마테이커 터치아웃 됩니다 또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세트를 끝낼 기회에 신승훈 센터 갑니다 비에나 선수가 끝냈습니다 1세트 KB 스페어의 섬으로 중요합니다 자 갑니다 비에나로 갑니다 비에나의 위공여진 방트로스 성공 흘리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황경미 비에나 자 일단 비에나가 바와드 시켜놨고요 또 더스로 비에나로 갑니다 비에나 하이블 처리, 코트를 때립니다 세트포인트 세트포인트 보충 장점 흔들렸습니다. 발로 건넵니다. 피에라 내려직습니다. 여기서 한 번 막혔고 어깨 막고 떨어진 볼을 한 동정이 제일 귀찮다 하듯이 나지우 세트입니다. 스마니 바운드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찬스볼이에요. 갑니다. 임성진 쪽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임성진. 브라키에 걸렸어요. 비야나가 브라킹 포인트. 지금 걸렸습니다. 세트 포인트를 만드는 비야나. 비야나 선수. 즉선 공격 잘 막았네요. 다시 짧은 서브. 오른쪽 코너로. 접채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비야나이 밝은 즉선. 끝합니다. 끝. 와우. 마지막으로 시작합니다. 아직도 선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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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저거죠. 어휘 스텝을 맞아서 자기가 힘을 쓰거든요. 아우. 진정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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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나의 공격성입니다. 듀스로 갑니다. 오, 들어왔습니다. 비엔나의 사업입니다. 듀스로 갑니다. 비엔나가 그니까 왼쪽 이리 되어있습니다. 비엔나 선수의 서브입니다. 사업을 잘 추 wrapper Engine라. 여기에서 서브에 싸우네요! 한 점 차 추격! 비엔나가 승부를 던졌습니다. 충불로 획득하는 MIKE 다 떨어지고 오른쪽 트러박스입니다. 동점 플로킹. 자, 남 들어야 해요. KB 동점이 기회. 황승민 셋업! 왼쪽 시간차! 철했어요! 올라가는 볼입니다. 처리해야 않고 황승민 선수가 갈수만 돌립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역전 포인트입니다. 안드레스 피곤! 자, 우선 엘이시브 캠스팅 빌립니다. 이해 안 됩니다. 모트렛 추적입니다. 됐어요. 우선 엘시에서 곱 막혔어요. 다이빙 캐치! 다 맞았어요! 존재합니다. 우선 엘이시로는 끌렸고요. 비엔나의 후공격, 대각선. 포인트를 만듭니다. 김정은! 여기에서 동점 기회! 뒤수할 수 있을까요? 왼쪽에서! 비엔나가 성공합니다. 비관사! 들어오습니다. 백터스. 스파이크. 비엔나의 도출